명화 속 인물 메이크업 우선 클렌징부터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양쪽 눈썹을 싹 다 깨끗이 밀어드릴 거예요 우선 오른쪽부터 네 그 다음 왼쪽 네 그 다음에 기초화장 바르면 끝입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부터 네 퍼프로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 네 그 다음에는 비비 발라드려야죠 네 네 네, 마지막으로 그리고 색조화장 살짝 해드릴게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는가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빨리 슬프게 하네 참고로 이 메이크업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